다음 주에 만나요! 거의 산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 같아 진짜? 아니, 왜 이리로 사? 날씨 없네? 어, 그냥 따라가자 날씨 엄청 좋네 오늘은 왜 델리 만주랑 어퍼 둘 다 들고 있어? 다 물라 그랬지? 이거 다 먹어, 손이 없는데 오, 느낌 있다 지금은 비대면으로 아닌데? 그냥 양 팔짱, 상 팔짱만 시스템에서 다행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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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뭐야, 저는? 저는 뭐 여기까지 들어와서 지금 빅빅거리고 앉아있네 야, 우리 이미 결제했다 야, 후행이 끝났다 네, 네, 맞습니다 네, 네, 맞습니다 투기를 하는 신기하게 예술로 하셨네 2대 투기를 이렇게 2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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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리니까 근데, 팔리기 하는 곳에다 진짜로 누군 så가 근데,ena 아.. Mex장 Mummy 물원 이 bunları 이번에 wenn 여긴 해 지금은 시청해 주신 util wag 진짜 좋아하는 색깔이다. 이 벽이.. 여기 안에도.. 안이랑 바깥에 이 색이 엄청 잘 어울려. 다음에 이렇게 지어요, 집을. 아, 여기 딱 적어놨네. 마누라가 이렇게 하면 되게 잘 할까요, 근데? 돈 많이 있으면 뭐. 돈 많이 있으면 뭐. 물을 그대로. 와, 어쩔다. 무슨 뭐 감천문화말 이거 문제건 안 돼, 이야기는? 무서워, 무섭다. 오늘 할 수 있어? 좀 밀어봐. 날 좀 밀어줘봐. 부자 동네였다잖아. 부자 동네였다잖아. 돈이 진짜 많네. 여기는 교회. 그리고 여기가 절. 이건 무슨 종교 통합을 이룩한 데, 내 목표가? 어? 네. 온전한 행복. 여기에서 온 거예요. 이거 맞지, 이런 거. 여기에서 온 거. 여기에서 온 거. 신기하다지. 오늘 옛날 말 같으면. 여기까지 올라가 보자, 저기까지만. 여기에서 온 거. 싹이 왔네. ly 눈이 그려졌네, 눈이 그려졌네. 진짜? 이는? 스미초. 케이는 키가 너무 다르지. 코가... 키가... 키가 다 커? 키가 엄청 크다르지. 내밀어가지고. 스미초. 파이팅. 마이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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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. 아니야, 밑에 그리지 마. 하이크, 마이크. 하이크, 마이크. 좀 비슷하지? 하이크, 마이크. 하이크, 마이크. 하이크, 마이크. 너무 비슷해? 하이크, 하이크. 머리가 빡빡. 마누라 몸도 그린다. 몸을 바로 그려야 돼. 그렇지 그렇지 목 없지 남편은 목이 길고 사위 찍어 날아봐 왜 너무 좌석이 똑같아 와 멋있네 잘 만났지 무슨 뭐 집이 뭐 진짜 일곱만 이빨아 옆에서 옆에서 잘해놨네 유튜브 촬영 중 이빨아 유튜브 촬영 중 느낌 있다잉 이빨아 가볼래? 가볼래? 프랑스 그 일곱만 전기 티비 오픈 저렴한 인기 렛잎 렛잎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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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쌍때까지 다 타고 올 수 있어요 괜찮아? 어.. 어.. 개량이였어? 엄청.. 겉먹은 줄 알았더만은 개냥이였네? 냐옹이 니가 연인의 슈퍼에 개냥이야? 야옹이 옆으로 당겨 봐. 연인의 슈퍼 냐옹이네? 아이고, 엄청 개냥이네. 어, 잔인 있겠다. 오, 보자. 엄청 크네, 생각보다. 이 감성 느낌 있다 뭔가 엄청 느낌 있네 이게 뭐? 이 바렌가? 잠깐만 이게 뭐지? 매생이야 매생이야? 김치 사는 거 봐라 김치 사는 거 봐라 김치 김치 이거 봐봐 맛있겠냐? 오늘 완전 뭐 김치게 먹으면 좋겠네 감성시켜 김치면 약간 갈치 같은 건가? 이거 있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보면은 갈치인가 보네 한 거 먹었겠네 내가 혼자 있어 갈치 드시름에 갈치 드시름에 갈치 드시름에 내 보고 되게 무한 척 하면서 되게 무시하는 얼굴을 막 인상을 쓰면서 막 인상을 쓰면서 막 맛있다 오랜만에 먹네 나 때문에 안 먹다가 맛있어? 응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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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도 매워? 약간 그럴 때가 있어 제 편의점에서 그거 먹다가 콜록콜록 하잖아 괜히 좀 뻘쭘한 거야 맛있어? 괜찮아? 먹어봐요 먹어먹어 진짜 내가 엊그제도 고기집 갔을 때도 그렇고 그때 내가 배가 불렀었잖아 예전에는 아참상 응 아 그 이후로는 뭐지? 그 이유가 아니고 와 뚝려 아참상 일단 로또 당첨을 위해서 돈 만원을 뽑으신 오늘은 ocks infra 어? 이게 내꺼지? 뭐 째려고? 1등 되면 째는거야? 아니 아니 내가 이거 한 바 뭔 차인데? 뭔 차인데? 니가 1등 되면 니는 째는거고 이거 사줬잖아 대단하네 두번이다 이거 rak programa 여기다 잎아 потреб mae 왜 조금만 ğu여보 뜨벌벌벌벌벌